최근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에는 수상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 국적법으로는 영주권자 자녀라도 성년 후 귀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요. 귀화 절차에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사라지고 6세 이하의 경우 무조건 국적 취득이 가능할 뿐더러 7세 이상 미성년자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 3,930명을 살펴보니 특정 국가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적자가 95%로 3,725명, 대만 201명, 러시아 4명 순이었던 것이죠. 법무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국적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한 나라로 치중된 국적법 대상자를 보면 그 효과가 과연 제대로 날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한국 체류 중인 중국인이 매년 600에서 7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까지 줘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문화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우에는 초기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나라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죠. 최근 몇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한 유럽만 봐도 국가 발전과 이민자 수용은 다른 궤도를 걷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중국인 한국 국적 취득제라고 비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동북공정을 일삼으며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중국의 만행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측면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역사 왜곡 문제로 조기 종영된 조선 구마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론의 입김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복과 김치 등의 한국의 고유 유산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마다 강력하게 맞서는 것은 일반 국민들인데요. 최근 중국 관련 가장 뜨거운 여론이 만들어진 곳은 다름 아닌 강원도입니다. 오죽하면 10대 청소년들까지 두 팔 걷고 중국 몰아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무려 67만 780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습니다. 춘천 차이나타운을 추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과 인터뷰에서 저는 이 사업을 문화 일대일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음속에 까는 일대일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최지사가 말한 일대일로란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 실크로드를 뜻합니다. 즉, 중국과 함께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최지사는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벌인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복합 문화타운이 중국 문화를 한 군데에 모아서 전 세계의 중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건데, 중국 문화를 왜 한국에서 알려야 하는지 계획을 살펴볼수록 의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이런 만행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청원과 언론 제보를 통해 빠르게 민심을 한 대 모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죠.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코오롱 글로벌은 춘천 차이나타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 계획을 전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춘천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마 위에 오른 지역은 바로 강원 정동진과 경기 포천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동진과 포천의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이 등록됐으며, 언론을 통해 공유되며 빠르게 청원 동의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차이나 드림시티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진행 중인 정동진 차이나타운은 사실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중국 자본 샹차오 홀딩스가 4,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땅 17만 평을 매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17만 평으로 끝나지 않을 사업 규모입니다. 총 사업 부지를 살펴보면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이곳에 콘도, 호텔, 미술관 등을 갖춘 테마형 관광단지와 복합관광 리조트를 조성한다는데, 계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한중 문화단지 사업과 매우 흡사합니다. 산넘어 산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는 10대 학생들까지 나섰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과 국적법 개정을 막자는 게시글을 올리며 반발에 나섰죠. 고등학생이라 밝힌 작성자들은 우리나라 심각하다라며,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행동을 촉구하고 나섭니다. 정말 대견스러운데요. 한국의 행보에 대해 중국 언론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청와대 청원부터 현재 사업진행 상황까지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인들의 문화적 열등감 심리상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중국인들이야말로 문화적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주제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중국인들의 서울과 경기도 토지 매입량인데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 즉 120%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면적으로만 봐도 여의도의 8배에 달하죠. 최근 중국의 신흥 부자들의 전세계 수도뿐만 아니라 관광지 토지 매입이 심각할 정도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문제는 중국인이 점령한 곳은 아예 부동산 시장이 망가져버린다는 점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평생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월세를 전전하는 호주 국민을 볼 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싶은데요. 2000년대 후반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 중국인의 묻지마 투자가 활기를 치며 2008년부터 2017년,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주는 당시 40억 이상 투자할 경우 국적을 주는 투자 이민 제도를 운영했었는데요. 2017년 기준 투자 이민 외국인 1만여 명 중 90%가 중국인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에만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호주 땅을 사들인 중국인들. 그들의 탐욕에 두 손 두 발 들어버린 호주 정부는 자국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외국인이 자국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는데요. 중국인의 점령은 대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불렸던 호주의 캣스윅 아일랜드. 바다 거북이가 해마다 찾아와 산란을 하고 아름다운 해안가와 수중 환경을 자랑했던 곳인데요. 호주 주 정부와 장기 임대 계약을 한 중국 부동산 업체 차이나 블룸이 이 섬에 난입하면서 오랜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해안가 재정비 사업, 보트 경사로 신설 사업 등을 펼친 중국의 업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망쳤을 뿐더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까지 회복 불가능할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해안가의 곡선은 매력 없는 편편한 형태로 변했으며 수풀림을 모래로 덮어버린 탓에 거북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돼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본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수도 없이 호주의 섬을 사들여 개발하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호주의 자연과 경제가 망가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호주의 사례를 보고 나니 앞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야 할 행동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 세월 외교 마찰이 벌어질 때마다 경제 보복을 일삼거나 거대 자본을 이용해 한국 자본시장을 흔들어왔습니다. 경제 개발을 이유로 중국인들의 진입을 허용했다가 엉망이 된 호주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모두 중국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며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